WS4D 제품의 사용시 꼭 준수하셔야 될 주의사항 때문에 설명드립니다. 제품을 열면 측면 부분에 얇은 판에 핀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파손될 수 있는데요. 위쪽에 보시면 고정핀이 탈착이 됩니다. 이 부분을 고정을 안 시키고 닫았을 경우 아래쪽 핀에 부딪혀서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닫으실 때는 반드시 고정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닫으신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